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00페이지 출근의 피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의 피복 부분. 출근의 피복은 이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기둥이 있다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면이에요. 그래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경우는 자 이거죠. 이렇게 수직철근인 주철근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수직철근인 주철근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감싸는 보조철근인 띠철근이 바깥에 이렇게 감싸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띠철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을 감싸는 이 띠철근이 바깥쪽에 이렇게 관계입니다. 띠철근이 있고 주철근이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주철근과 띠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의 이 감싸는 철근 띠철근이 이 외부 쪽에 이렇게 감기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띠철근이 있고 안에 주철근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주철근이 그래서 이 단면을 잘랐을 때 나타냈을 때 이런 형태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피복 두께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예요. 이것이 바로 피복 두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쉽게 출제할 때 냈으니까 이 피복 두께의 정의 개념하고 거림으로 두 번이나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 개념. 자 피복 두께를 일정 유지해 줌으로써 철근에 녹서는 걸 방자죠. 방층이나 그리고 하재에 대해서 피복을 함으로써 내하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복을 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너무 얇게 되면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두께를 확보해야지 부착력도 좋아지면서 균열도 적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 그리고 피복 두께 일정한 우리가 강의 유지하지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에 피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목적은.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최근의 흐름은 이 부분 가지고 다루게 되는 겁니다. 101페이지 보면 피복 두께의 최소 규정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별첨, 그래서 이제 첨가 자료를 보시면 이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하고 3번 규정이, 새로 규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규정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회 때부터는 제가 이 수치를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회 시험에도 여기에서 지문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중의 탓을 한 콘크리트는 최소 두께가 100m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는 영구의 흙에 접했을 때는 여기 80mm였다. 지금 75mm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75mm 되겠고. 그 다음에 흙에 접하거나 5개의 공기와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이것이 과거에는 3가지였는데 지금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19 이상이하, D19 이상일 때는 50mm이고, D16 이하일 때는 40mm. 그래서 두 가지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5개 이제 우리가 공기하고 접합하거나 흙에 직접 접하는 부분, 흙에 접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D19 이상은 50mm, D16 이하는 40mm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버나 벽체나 장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D35 이하일 때는 20mm이고, D35 초과될 때는 40mm가 되겠죠. 그리고 보호기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0mm가 기본이다. 자, 그런데 여기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40Mbps가 이상일 때 이 경우는 10mm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면 40Mbps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0mm 이상 할 수, 10mm 저감할 수 있다니까 기둥포의 경우는 우리가 30mm 이상을 할 수가 있다는 개념인데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거푸집 공사가 나옵니다. 거푸집. 자, 거푸집이란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닌 거죠. 자,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을 했습니다. 물로 반죽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있는 콘크리트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형탈이 필요한데 그것을 거푸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붕어빵이나 풀빵, 잉어빵은 빵틀 필요하다시피 콘크리트는 형탈이 필요한데 그것을 거푸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푸집에서는 우리가 중요도가 바로 거푸집 부속품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거푸집 부속품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104페이지 보시면 거푸집 부속품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105페이지 생콘크리트 차갑 부분 그리고 난이도 조절에서 103페이지 거푸집이나 동발이 해체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세 파트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푸집 및 동발이 해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알아두실 것은 먼저 거푸집에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로 예를 들어 드리면 보다. 보의 경우는 거푸집을 우리가 있게 되면 자, 이거죠. 거푸집이 자, 이제 보로를 만들라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거죠. 밑면에 거푸집 돼야 되겠죠. 맞죠? 이 밑면 거푸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측면에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측면 거푸집이 있을 겁니다. 측면 그러면 기둥의 경우는 측면 거푸집밖에 없죠. 기둥은 수직 부재잖아. 밑에는 안채잖아요. 그러면 수평 부재일 경우는 밑면 거푸집이 있을 거겠죠. 그러면 기둥의 경우는 측면 거푸집이 아니라 사방 맞죠? 측면 거푸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푸집에서 측면 거푸집이 있고 밑면 거푸집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밑면은 보호의 경우 수평 부재니까 밑면을 빨리 해체하면 그냥 내려앉아요. 맞죠? 그럼 처지니까. 그러면 측면은 우리가 콘크리트 어느 정도 굳어버리면 빨리 떼도 되겠죠. 해체가. 그래서 측면 거푸집은 조건이 없으면 이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오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이 측면 거푸집은 해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측면 거푸집 해체 시기는 오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약간 달라져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측면 거푸집이 만약에 내구성이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질 경우는 이때는 10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빨리 해체하지 마라. 충분한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해체해 주자는 겁니다. 해체하자. 그런데 이 밑면 이 밑면 거푸집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밑면 이 밑면 거푸집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밑면 밑면 거푸집의 경우는 이것은 해체를 빨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 최소 요거는 14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최소 14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면 거푸집은 5메가 파스칼 있어요. 콘크리트 강도가 5메가 파스칼 그리고 내구성이 중요할 때의 측면은 10메가 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밑면이나 슬랩의 밑면 거푸집은 14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런데 설계 기준 강도가 나왔을 때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면 단층 구조하고 공통은 14입니다. 다층 구조일 때 다층 구조가 됐을 때 단층 구조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오면 3분의 2 이상일 때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요거는 3분의 2 이상일 때입니다. 그런데 다층은 위험하겠죠. 이거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 나와야 된다.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일 때 그러면 다층은 최소 2층 이상이죠. 압축 강도 이상일 때 해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체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요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밑면이 나올 때는 최소는 14다. 그런데 설계 기준 강도가 나왔을 때는 좀 주의해서 접근을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 표 3-2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 3-2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하지 않을 경우 그 부집 해체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시면 이제 104페이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시방서 기준이. 그래서 층가 부록을 보시면 해놨죠. 그러면 거기 이제 조강, 포톨렌트, 시멘트는 동일합니다. 2일, 3일이 같고요. 그런데 보통 포톨렌트 3일, 4일이 이것이 4일, 6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로슬레그 시멘트 관련된 것은 4일, 6일이었죠. 이것이 5일, 8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이겁니다. 이 지문이 너무 길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측면 그 부집은 자, 강도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 제령, 나이 쉽게 날짜가 되면 일정 정도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해체할 수 있다는 건데 민면 그 부집은 안 돼요. 제령에 의해서는 날짜에 의해서는 측면 그 부집은 해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도 이상 가지고 나올 겁니다. 20도 이상 20도 이상 가지고 조강, 포톨렌트, 시멘트일 때는 2일이죠. 2일이면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날짜에 의해서도 해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포톨렌트, 시멘트는 빠르지 않죠. 강도가 빨리 안 나와요. 조강은 빠르게 강도가 나오지만 보통 포톨렌트, 시멘트는 강도가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며칠이다. 4일이라는 거예요. 4일, 따불은 최소한 2배 정도 시간이 있다가 제령에 의해서 날짜에 의해서 우리가 해체를 할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본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그 부지 부소품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장제, 폼타이어, 긴결제 그래서 이 긴결제, 긴장제라고 최근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긴장제 또는 폼타이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콘크리트의 척압에서 그 부집이 벌어지거나 우러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긴장제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그 개념이고 그런데 거기 당구장 표시, 별표이시죠. 그것은 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용어상 나옵니다. 그럼 이 표준시방서 용어가 조금 길죠. 표준시방서 용어가 길기 때문에 지문상 쓸 때는 잘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한 문제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응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놨죠. 기둥이나 벽체의 그 부재같이 마주보는 그 부재에서 그 부집료를 일정 간격을 유지시키는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척압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서 왜? 여러분들 저거와 같습니다. 우리 허리띠가 허리띠가 인장받잖아요. 자, 먹으면 밥을 많이 드시면 뱃살에 의해서 허리띠가 땡겨지겠죠. 그래서 그 인장부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형하고 간통형 형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벽체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있죠. 벽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새 벽은 이렇게 길잖아요. 벽체가 사람처럼 동반 형태가 아니죠. 벽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처럼 감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간통형이 있는 건 매립형. 그래서 지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격리제. 그래서 이제 이 긴결제하고 격리제하고 세퍼레이터죠. 그리고 3번에 무엇이 나온다? 간격제 스페이스. 자, 이 세 가지를 구분을 꼭 해두시면 된다. 그러면 격리제는 격부직과 격부직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격리제죠. 그리고 격부직 사후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격부직 사후간 간격 유지 측면만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제 스페이스 개념은 자, 격부직과 철근의 간격을 위해서 피복두께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간격제 스페이스 개념이 된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생콘크리트에 뭐가 나온다? 측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측압. 생콘크리트의 측압 개념은 뭐 다른 개념이 아니죠. 자, 이제 그 부직에 이렇게 자, 설치해서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부어넣게 되면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생콘크리트죠. 그러면 이 측면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식사, 밥을 식사를 많이 하신 배가 티나오죠. 그것이 측압이죠.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측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측압인데 측압과 관련돼서 반비례를 정확히 이해해 놓으세요. 반비례 관계 나머지는 비례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온도입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빠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응결 경화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측압은 줄어드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측압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 철근 양이나 철골 양이 많아지면 측압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튀어나옵니까? 아랫배가 튀어나오지 갈비 있는 데가 막 튀어나오신 분 없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거죠. 그 부집에 자, 이 투수성이죠. 물빠짐성 또는 누수성 이렇게 해도 되고 투수성 물을 빠짐성이죠. 물투가 되는 성 그러면 투수성이 크게 되면 철골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부배합 자, 부배합이란 것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우리가 부배합이라고 해요. 그 부배합이란 건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시공연도가 좋아지게 잘 들어가요. 그러면 척압은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시공연도가 좋게 되면 척압은 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드셔야지 배 나오죠. 그것과 동료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거죠. 그럼 반대의 개념이 빈배합이에요.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우리가 빈배합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빈배합일 때는 어떻게 된다? 척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배합일 때 척압이 커지고 빈배합일 땐 척압이 적어집니다.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도는 반대죠. 온도하고 무조건 습도는 반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습도가 높으면 정말 잘 안되죠. 응결 경화도 지연됩니다. 잘 안되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거 안 굳으니까 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면이 클수록 척압은 커집니다. 이해가 안되면 저걸 기억하면 되죠. 우리나라 아이도 걸그룹의 배가 마이티 나옵니까? 일본 서무 선수의 배가 마이티 나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본 서무 선수의 완전 돼지 아닙니까? 배 마이티 나오죠. 단면 크니까 척압이 큽니다. 자, 그리고 거푸집 널이 매끈하면 됩니까? 공 컷이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척압이 커지는 게 그리고 거푸집의 강성 강성은 외력이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 이랄게요. 그러면 강성이 크다는 것은 변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누수 이런 게 안된다는 거야. 강성이 변형이 정의 없어. 쫙 맞춘대로 변형이 없이 딱 맞춰주니까 물이 밖으로 절대 안 새 나가겠죠? 척압은 커지는 겁니다. 강성이 커지 그럼 얘만 반비랄 겠죠? 투수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요. 거푸집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사슬 속도가 빠를수록 척압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시멘트 비가 클수록 척압은 커집니다. 물시멘트 많이 넣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시공이 온도 좋아지죠? 잘 들어가요. 그러면 척압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동 다짐하면 척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각부 구조하고 관련돼서 이쪽은 많이 출체가 잘 안되는 파트입니다. 최근에는 흐름상 그래서 간략히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면 기둥 에서는 자 이겁니다. 이 앞에서 그림 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에 이제 자 띠철근을 감으면 우리가 주철근 띠철근을 감으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띠기둥 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띠기둥 이렇게 표현합니다. 띠기둥 그래서 띠기둥 이때는 이 주철근 의 개수가 주철근이 최소 4개 이상 이면 됩니다. 4개 이상 으로 가면 돼요. 기본이 사각형 이때는 이렇게 가면 돼. 띠기둥이 자 이제 사각형 이때는 사각형 그래서 이걸 정방형 또는 장방형 기둥 이렇게 도칭하면 돼. 직사각형 은 장방형 이라고 하고 정사각형 은 정방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 것은 최소 4개 근데 삼각형 으로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둥이 삼각형 으로 되면 이때는 최소가 3개 이상 이래 주시면 되는 겁니다. 최소가 주철근이 3개 이상 이래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혹시나 해서 간략히 조금 정리하시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이 띠칠근은 왜 감 그러면 이 감싸는 철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측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띠칠근 이 띠칠근을 사용하는 목적 사용 목적적인 측면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이것을 감싸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드립니다. 주근이 그냥 이 출근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놓으면 단독으로 넣죠. 주근이 자굴되어 주죠. 그래서 이제 주근의 이런 자굴방지 개념 굴절 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하고 그리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전단 보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허리나 팔목을 삐쳤다 감싸는 거 아 이런 거 그리고 복대 이런 거 두르죠. 감싸는 것들이 다 전단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띠칠근이 있어야지 철근 조립이 용이 하죠. 철근 조립이 용이 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띠칠근이 있어야지 이 주근 간에 상호 간격 유지를 할 수 있으며 주근 상호 간격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간격 유지를 해서 이 띠칠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목적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거 두 개를 한 짐으로 응급해서 낸 겁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 유지 되겠죠. 나중에 이 띠칠근에 다가 피복 두께 유지하기 해서 스페이스 간격 절이 돼요. 그래서 피복 두께 유지 이런 거 개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이 피복 두께 띠칠근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띠칠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각형 기둥이 이런 띠칠근을 감는데 원형 원형 기둥 는 이런 나선형으로 감아오는 가는 나선 철근을 감아요. 나선형으로 감아준다. 그래서 보통 나선 철근이라고 하는데 이 나선 철근을 감게 되면 보통 나선기둥 또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명칭을 칭하게 됩니다. 나선기둥 이라고 보통 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선기둥 그래서 보통 이 나선 철근을 감싸는 거 그러면 기둥에는 띠칠근 아니면 나선 철근을 감싸는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110페이지 보시면 전단 철근의 형태 전단 보강 근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한번 언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단 철근 전단 보강 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단 보강 근 그래서 이제 전단 균열을 방지하기 해서 전단 보강 근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는데 주의할 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전단 보강 근에서는 2번에 철근 공구의 부재의 경우는 다음 강의에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주인장 철근이 주철근이에요. 줄여서 주근이라고 하고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 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거기 스트럽은 넉건 이라 했죠. 109페이지 보시면 거기 넉건이 90도 직각으로 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는데 최소한 45도 이상이면 된다. 주철근 스트럽은 45도 이상 45도에서 90도 직각 까지는 다 된다. 직각 이 범위의 스트럽은 넉건은 전단 보강 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답을 만들면 여기에서 옳지 않는 걸 여기서 다룰 겁니다. 이 지문 가지고 그래서 45도 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45도 미만의 스트럽은 강해진 이 스트럽은 전단 철근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 부려지면 전단 철근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해서 시험 문제 내는 유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제6절에 이엄세 개념이 나와요. 이엄세 조인트 줄눈이죠. 이 부분은 두 번 출제를 했습니다. 두 번 기출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23회 때 한 번 언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신축 이엄은 온도 변화나 콘크리트의 수축, 부동치마, 적지하중의 변화나 이동하중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콘크리트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균열이나 파손이 생길 수 이걸 흡수하기 설치하는 것이 신축 이엄입니다. 그래서 신축 이엄은 잘 모르시면 사람의 간절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간절은 재료가 다르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부재 신축 이엄은 다른 부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신축 이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줄눈은 그래서 접합부나 접속 날개형 건물 이런 부분에 그러면 보통 긴 건물일 때는 50에서 60m 넘는 긴 건물 이런 데다가 신축 이엄 신축 줄눈을 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교랑도 상판이 하나로 연결하면 균열이 생기니까 중간 사이에 금속으로 해가 이렇게 톱니밥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런 데가 바로 신축 이엄이에요. 재료가 다른 걸 써야 돼요. 재료는 다양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이엄 컨스트럭션 소인트 나오죠. 시공 이엄 시공 줄로는 콘크리트 시공 계계에서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니까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하고 또는 내일 탓을 한다 또는 일주 후에 콘크리트 탓을 하죠. 그러면 시공 계계에서 조인트가 생기죠. 그 이엄이 시공 이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공 이엄은 미리 다 응결 경화가 된 콘크리트에 다시 이어붙기를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시공 이엄이에요. 그러면 시공 이엄은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이엄이 아니에요. 콘크리트를 시공 계획에서 연속해서 탓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시공 이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콜더 조인트는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휴식시간이나 이런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먼저 천 콘크리트가 미리 응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탓을 한 콘크리트 그날 콘크리트 동시에 탓을 하는데 미리 탓을 한 콘크리트 응결 경화가 되고 있고 나중에 탓을 한 콘크리트 응결이 나중에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이어치기 함으로써 일체화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줄눈이 바로 무엇이다. 콜더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할 때 허용 이었치기 시간 관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콜더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조절 줄눈 컨트롤 조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바닥 수축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조절 줄눈 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주차장 바닥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보면 바닥에 균열이 생기니까 바닥에 홈을 파놨어요. 그것이 조절 줄눈 이 개념이 된다. 그러면 홈을 파놓은 데도 있고 거기에다가 신축성인 좋은 재료로 메워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 홈을 그냥 파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조절 줄눈 컨트롤 조인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 줄눈 벽체나 바닥판이 너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한 번에 우리가 탓을 하게 되면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바닥판이 됐든 벽체가 됐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길기 때문에 여기 균열이 발생할 것 아닌 거예요. 이 부분 균열이 생기니까 균열이 생기는 부분을 미리 조인트를 주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여기를 먼저 콘크리트 탓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콘크리트 탓을 먼저 하고 탓을 부어넣기 해가지고 이것이 경화가 되면 초기 경화가 발생하면 경화가 돼서 수축이 이루어지겠죠. 수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여기를 콘크리트 나중에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조인트 부분을. 그러면 이것만큼 나중에 수축할 거 아닙니까? 경화되면서 수축이 이루어지면 초기 수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탓을 해서 줄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은줄눈이라고 친한다. 이렇게 보시면 딜레이 존트 됩니다. 정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철골 구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